다음 신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상할 상이 이번에 신설된 상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이죠? 네, 이번에 저희가 드릴 상은요 원더케이 퍼포먼스 상인데요 월드와이드 케이팝 채널 원더케이가 선정 화려한 퍼포먼스와 참신한 스토리로 주목받은 아티스트에게 부여한 상입니다 자, 그럼 주인공은 누가 될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직! 커넥트! 2015 멜론 뮤직 아워드 원더케이 퍼포먼스 상 수상자는 몬스타엑스 축하드립니다 2015 멜론 뮤직 아워드 원더케이 퍼포먼스 상을 수상한 몬스타엑스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파워풀한 매력으로 2015년 주목받았습니다 몬스타엑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몸베베 일단 우리보다 더 먼저 아프고 힘들게 고생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김시대 대표님, 서현주 의사님, 그리고 심세란 의사님, 김강규 의사님, 성찬이 형 진우 형, 홍식이 형 진우 형, 홍식이 그리고 상민 누나 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스태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랑 다 사랑하고 저희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환이 형, 정환이 형도 감사드리고 김상 형, 홍덕이 형 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